어느 날 하루는 여행을 떠나 발길 닿는 대로 가야겠습니다 꼭 누구를 만난다거나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마음의 짐을 지지 않아 좋을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시골 아낙네의 모습에서 잔뜩 찌푸린 여행지의 날씨에서 동네 개구쟁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그저 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알고 싶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던가요? 우리는 날마다 여행을 떠나고 있다고 삶이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라고 그렇다면 저는 이 길의 끝에서 만난 누군가를 꼭 끌어안고 말하겠습니다 떠날 수 있어서 더 아름다운 삶이었다고